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사회복지학 개론을 진행할 EBS 담당교수 고병무라고 합니다 자 큰 포부를 가지시고 뭔가 내가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지역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공직생활 한번 해보겠다 지금 도전하신 여러분들의 앞길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기초입문과정 재미있게 즐겁게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은요 교환 내용은 어떻든 간에 형식은 갖춰야 되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딱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실 때 이거는 그냥 요약번 위주로 같이 한번 병행해서 봐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란 무엇일까요 사회복지 기본강의 때 가서 제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회복지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 논리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학에서 다 배우셨겠지만 결국은 이 사회는 해부와 해부노록 구분되어져 있어요 이걸 뭐 자명한 논리에요 동소고금을 막나요 그러면 가진 자들 예를 들어서 money 뭐 돈 그 다음에 여기는 돈을 가지지 못한 분들 노머니 여기는 헬스 건강한 근데 여기는 건강하지 못한 이런 형태 그러면 자 봅시다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쓰고 싶겠죠 이건 사람의 본능이에요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향유라 그래요 향유 내가 향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한 10억 20억 30억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여행 가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여행이기 때문에 저는 여행 가요 누군가는 뭐 스포츠카를 산다거나 그죠 또 누군가는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펜트하우스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명품을 막 여러 개 구입한다거나 명품 백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등등등 향유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반면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냥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 그죠 남들 스포츠카 몰고 다닐 때 나는 그냥 사각깃밥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남들 펜트하우스 할 때 나는 한 평에서 두 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남들 다 해외여행 나가고 막 여행 다닐 때 나는 걸어서 세계까지 좋은 교양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그거 나는 계속 그것만 보면서 대리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건강해요 건강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역시 내 몸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싶은 거죠 그죠 각종 레저도 즐기고 싶은 것이고 여기저기도 해보고 싶은 것이고 내 마음대로 그잖아요 내 몸을 갖고 신체의 자유 그죠 장애인 뭔가 해보고 싶어도 건강하지를 못해요 환자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욕구는 있는데 욕구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건 못하는 거죠 그러면 구도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컴플릭트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갈등 결국은 계속 이 갈등이 누적이 되고 컴플릭트 마찰이 생기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폭발이 되는 거죠 폭발이라고 하죠 폭발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학문적인 용어로 혁명이라고 해요 혁명 뭐 프랑스 대혁명 동학혁명 그 다음에 무슨 뭐 있을까요 뭐 각종 혁명들 있잖아요 그 혁명이 결국은 이 구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뭐냐 이들과 이들의 격차를 어떻게 생각하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복지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 복지라고 그래요 그럼 복지는 결국은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한다고요 가진 자들이 안 해요 웬만해서 내놓지 않아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진 게 없는데 결국은 제3자인 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 국가 그래서 국가가 복지를 하는 거죠 그럼 복지는 결국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그렇죠 이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발점이 원래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학문적인 용어로 요보호자라고 그래요 요보호자 이걸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용어인 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출발이 뭐부터 되는 거예요 선별주의 이러한 요보호자 중심 사회적 약자 중심 수급자 중심 영어로 클라이언트 중심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한다 국가가 요즘은 이제 여기 플러스 지자체가 같이 들어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이 다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몇몇 북한이라든가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계속 찍어내요 조폐공사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되게 짐바브에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결론은 여기서 갖고 와야 돼요 여기서 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정 부분은 그런데 혁명을 혁명을 꾀하는 사람들은 얘네들 걸 몽땅 다 뺏어가지고 가지고 오자 이런 개념인 거고요 이들에게 조세정책 복지정책을 해서 합리적으로 분담하게끔 하는 이전소득으로 분담하게끔 하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복지라고 그래요 복지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은 선별주의에서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다시 한번 모두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뭘로 더 확대되고 있다 보편주의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이렇게 해나가는 어떤 근간 기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policy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 policy 정책이라는 거죠 영어에서 이 앞부분에 이렇게 폴 들어가잖아요 폴 이거 폴 어디서 들어보셨죠 스키장에 가면 스키 타잖아요 스키 이때 발에 끼우는 건 뭐라고 그러죠 플레이트 플레이트 널판지 그 다음에 요 잡는 건 뭐라고 그래요 스틱 스틱이라 써도 뭐 틀린만은 아니지만 폴이라고 그래요 폴 이건 폴이라고 그래요 폴 뭐라고 그러죠 지지대 또는 뭐 기둥 뭐 요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policy 정책이란 뜻인데 정책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다 지지대 근간 기준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복지 정책 무슨 뭐 경제 정책 국방 정책 교육 정책 다 있는데 우리는 사회복지니까 그래서 복지 정책 근데 요즘은 포괄적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사회 복지 정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교환에 그래서 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요거는 대개 원론적이지만 무척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영위라는 거는 뭐죠 향유하다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누린다는 거 영위한다는 거 그래서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간의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라는 거는 가진 자건 해분호 못 가진 자건 또는 덜 가진 자건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인간이라면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문제는 뭐예요 갈등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사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누가 나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시민단체 시민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거죠 목적으로 사회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을 뜻하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복지 정책은 누가 주도를 한다 공정한 그리고 배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정책의 정의 이 첫 번째 포인트 꼼꼼히 좀 봐주시고요 세 번째 잠깐 보실까요 국민 복지 나는 사회적 과제 국민 복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요보자 사회적 약자 수급자 다른 말로 클라이언트 중심이라면 이제는 모두가 다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이러한 국민 복지라는 사회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누구의 정책 국가의 정책 이라는 거죠 누구의 정책 국가의 정책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론이요 요게 1급 국가고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지금 20문제를 놓고 본다면 2022년도 강의하는 이 시점으로 이제 필수로 전환이 됐는데 필수로 전환한 첫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2023년을 대비하시는 거죠 이 사회복지학개론 이번에 국가직 지방직을 봤을 적에요 무려 비중이 60%에요 물론 일부 4대 사회보험법하고 그러니까 5대 사회보험법하고 공공부조법이 포함되긴 했지만 법제론 일부분이 어떻든 간에 60%를 차지해요 나머지가 행정론 그 다음에 조사론 그리고 실천론 기술론 그리고 저기 뭐죠 인행사 이쪽은 이제 거의 한 문제씩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저랑 같이 기출문제도 같이 풀어보실 겁니다 딱 예전 그러니까 7년 전 그러니까 통상 보면 5개년 7개년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보는데 그 훨씬 이전에는요 인행사 실천론 기술론 쪽에서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추세가 바뀌어요 왜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시다는 거지 그럼 공무원이면 기본적으로 정책과 법과 행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점점점 그 추세로 가고 있고 그래서 기초 입문 과정에서 제가 첫 파트로 이 사회복지 정책 분야를 제가 도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별 개념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좀 보세요 참고적으로 먼저 영국은요 소셜 팔러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국은 우리가 딱 뭐가 떠오르죠 보편주의죠 그죠 영국 그러면 요람에서 무동까지 그죠 내셔널 미니멈 국민 최저 수준을 보장해주는 다른 말로 국민 표준 요정도까지 모든 국민은 요정도까지 살게끔 해줘야 돼 그것도 누가 국가가 내셔널 자 그래서 얘네들은 되게 포괄적인 개념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거 고용 그 다음에 문화예술 보건 위생 등등등 모든 전 영역을 여기 영국은 복지로 봐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고용은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환경은 환경부 또 뭐 있죠 문화예술은 문화예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뭘로 보는 거예요 복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디파트먼트 부처는 어디냐 사회보장청이에요 사회보장청장이 거의 국무총리급이에요 영국에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영국에서의 사회복지 미국 영국 사람들한테 Do you know 소셜 저기 뭐지 소셜 웰일페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What is mean 이렇게 나와요 야 너희들 영어잖아 소셜 웰일페어 사회복지 몰라 그러면 What is mean 이래요 걔네들은 소셜 웰일페어 단어는 안 써요 뭐라고 한다 소셜 팔러시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게 전부 다 복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냐 소셜 세큐러티 미국은 출발 자체가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우리하고 개념이 너무 달라요 저도 뭐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2년간 했지만 미국에서의 어떤 미국이 만들어진 태생 태생 자체가요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인종적인 어떤 박해를 피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United of States America 라는 거죠 미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여겨요 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국가가 간섭하는 거를요 체질적으로 거부하는 애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근간은 최소한의 개입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가서 이건 뭐예요 국가의 불간섭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는 개념 자체가요 물론 영국에서 넘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발전시키고 이거를 지금 뿌리깊게 적용시키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거죠 지금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 그죠 중국이나 러시아가 합쳐도 미국을 못 따라와요 경제 뭐 외교 국방 모든 면에서요 어마어마한 나라는 거죠 그 미국의 근간이 뭐다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불간섭하는 영대 따라서 사회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도저히 자립 자활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서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세큐리티예요 그래서 취약계층 취약대상 취약지역에 대해서 공공부조 형태로 들어가는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어 건국한지 270년 넘었죠 한 250년 거의 250년 넘었는데 그동안에 사회보험 특히 건강보험을 하려고요 무더리도 노력을 했어요 수많은 대통령이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좌절됐어요 최근에 한 사람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었는데 역시 상원에서 부결됐어요 왜 그러냐 미국 사람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고방식은 신자유주의 그리고 뒤에 가서 말씀드린 구조주의거든요 두 유월자 네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립자활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런 개념에서 수백 개의 민간보험 건강보험을 들 수 있는 민간보험 사보험이 있는데 왜 굳이 국가가 내 돈을 강제 강제적으로 원천징수해가지고 사회보험을 만들겠다는 거야 건강보험을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왜 나는 신체가 건강해 그리고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누가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체질적으로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뭔가 장애를 얻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국가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 주면 돼 그 사람들만 해 주면 돼 그런데 왜 건강한 나를 뭔가 나중에 뭐 아플 걸 대비해서 왜 평상시에 내 돈을 뜯어가는 거야 국가 입장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개념은 사회보장 개념이 자주 쓰이는데 이제 이걸 사회보장이라고 번역을 해요 인슈얼런스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린 건데 소셜 인슈얼런스 개념이 아니라 소셜 세큐러티 개념이에요 소셜 세큐러티 근데 이제 번역은 사회보안법이라고 안 하고 사회보장법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 눈추로 취약계층 취약대상한테 집중적으로 자원이 투입되는 공공부조 형태로 이루어진다 눈여겨보세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소셜 폴리티크라고 그래요 어? 교수님 소셜 폴리티 독일식 발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개념이 달라요 소셜 폴리티는 주택, 고용, 보건, 이생, 교육, 문화, 예술 전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영국의 소셜 폴리티 도이치란트의 소셜 폴리티크는 뭐냐면 사회보험이에요 이거 시험제 되게 잘 나와요 독일에 있어서 복지 개념은 뭐냐 어? 그러면 뭐다? 네 소셜 폴리티크 사회보험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소셜 폴리티크 개념 자체가 사회보험인 거예요 사회보험 건강보험 1884년 산재보험 1889년 노령 폐질연금 지금의 이제 국민연금 그 다음에 1993년 수발보험 우리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고용보험만 1911년 영국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5대 사회보험의 거의 80, 90%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독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복지 개념은 뭐예요? 사회보험이라는 거죠 다음 스칸디나비아 스칸디나비아는요 어 아주 간단해요 나중에 이제 코로나 풀리시면 스웨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스웨덴 아니면 핀랜드 뭐 덴마크도 괜찮아요 다 붙어있으니까 거기 덴마크 그 코펜하겐하고요 말메라고 있어요 스웨덴 말메하고 붙어있어요 다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 여러분 그 덴마크하고 스웨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거기 북유럽에 가보세요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기는 그 공동체 가족 공동체 테니스를 얘기하면 개만샤프트 그 공동사회 개념이 되게 강해요 북유럽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네 게 내 거고 내 게 네 거에요 완전 이런 개념이에요 절대적 평등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강제적으로 결과의 평등 자본가 계급을 걸 뺏어가지고 모든 노종자들한테 똑같이 똑같이 분배했다는 그런 어떤 강제성을 갖고 있다면 볼셰비키 혁명이 마르크스 레니 혁명이 그런 개념이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는 수백 년 전부터 그냥 네 게 내 거고 내 게 네 건 거에요 공동체 개념이었던 거에요 이해되시죠?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딱 느껴져요 그 지역 자체적으로요 수도 없이 많은 축제도 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 거기는 외상도 많아요 외상 진짜 외상 가서 돈 나중에 줄게 어 근데 안 줘도요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정육점에 가서 고기 좀 줘 나중에 줄게 어 그리고 안 줘요 물론 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야 여기 되게 재밌는 동네 제가 몇 번이나 봤거든요 어 여기 이상한 여긴 외상이 이렇게 활성화됐네요 우리는 장부에 적잖아요 어 그런 것도 없어요 왜?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뭘까요? 그렇죠 사회수당을 강조해요 대모그란트 무상으로 나눠주는 무상으로 주는 국가가 그냥 비기어 내가 평상시 돈을 납부하지 않아도 비자산조사 어 이 사람이 어려운가 자산조사 안 해도요 그냥 어 너 공동체 주민이야? 그러면 그냥 줘요 그냥 줘요 하하하 그냥 줘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와 대박 이런 소리 나오는 거죠 국가가 막 줘 기본소득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에 그거 시행한 나라도 스웨덴 핀랜드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냥 국가가 막 줘 도대체 뭐야 저기는 와 나도 스웨딩 국민 되고 싶다 이럴 정도로 물론 거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출발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으로 수백 년 동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뭐예요 뭐 갈등을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주의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통해서 갈등을 국가가 중재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는 다 같이 못 살거나 그냥 다 같이 중산층이거나 다 같이 잘 살거나 이런 개념이에요 놀랍게도 아예 하향 평준하거나 아예 전부 상향 평준하거나 아예 중산층이거나 모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등한 여기서 말한 평등이라는 거는 거의 절대적 평등이에요 평등한 급여와 서비스 중심의 보편주의 연대주의 사회연대 어깨동무 하자는 거죠 연대라는 거는 연대주의적 사회복지 정책이 발전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갔는데 저기 뭐야 기본 강의 때 저는 이제 전략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사례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자 보세요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평등이에요 그럼 평등이 왜 나올까요 평등 평등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등이죠 갈등 갈등 그러면 갈등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뭔가 분란이 일어날 거 아니냐고 분란이 그러면 사회통합이 되겠어요 사회연대의식이 고치가 될 수 있겠냐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뭔가 제3자인 국가가 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된다는 거죠 주로 어디에서 자본주의 국가나 또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계속 분란이 나고 갈등이 나고 그리고 서로 막 그냥 식이 질투하고 그러면 이런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극단적인 상태인 혁명이 일어나서 그렇죠 프랑스 대혁명 사람들 6천명 단두대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모테똥 혁명 그 다음에 볼셰비키 혁명 그래서 뭐 600만 명 전부 다 다 숙청시켜갖고 저 시베리아로 보내버리고 모테똥 혁명에도 어떻게 했어요 천만 명 전부 다 다 어디로 보내고 북한도 아오지로 보내버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동학혁명도 있었고 그러니까 야 이러지 말자 그냥 뭔가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좀 하자 오케이 어떻게 하자 너희들 거 다 안 뺏을게 자본과 계급들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 뺏을게 대신에 일정 부분은 국가가 국가가 조세정책 복지정책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뭔가 해야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을 거냐 격차가 양극화해서 밸런스가 맞지 않을 거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도 동조를 해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 공제라든가 감면 혜택이라든가 절세 형태 대기업 같은 데다가 충분히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맞추자 요즘은 이게 추세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한다는 거예요 복지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지예요 그러니까 좀 개념을 우리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막 우리 학생들 제가 지금 현재 카톨릭대 교수로 있지만 복지가 뭐니? 1학년생들을 물어보면요 저기 독거노인 어르신들 가서요 청소해 드리는 거예요 노력 봉사요 이불 빨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뭐야 도시락 배달해 주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 저기요 목욕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담장 무슨 뭐 이런 거 보수해 드리는 거 그리고 또 뭐야 저기 뭐 태양 같은 데 가서 기름띠 제거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맞지만 그거는 정말 좁은 의미예요 진정한 복지라는 건요 정책, 법, 통계, 행정 이렇게 들어가서요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치가 뭐냐 평등이에요 평등 서로 어깨동무하게 밸런스를 맞추게끔 어깨동무 하자는 거죠 어깨동무 그러면 자 어깨동무로 제가 학교 학생들한테 자주 그 설명을 들거든요 자 어때요 누군가는 키가 커요 한 2미터 있어요 누군가는 외소증이에요 한 120cm, 130cm도 있어요 그리고 150도 있고 160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키가 그런데 어깨동무를 하래요 그런데 어깨동무를 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동무를 하려면 야 너 키 작은애 너 까치발 들어 어 나 까치발 들어도 이거밖에 안 돼 더 들어 까치발 더 들어 어? 어? 나 까치발 들어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뭔가 네가 노력을 해갖고 발판을 갖고 와 발판을 갖고 오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키 큰 일어나한테 어떻게 해요 너 좀 약간 무릎을 좀 구부려줄래? 아니면은 차라리 무릎을 꿇거라 앉아줄래? 이렇게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키 큰 사람이 배려를 해서 앉아가지고 앉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어깨동무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이해 되시죠? 물론 키 작은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자립 자활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해요? 까치발을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분들도 그래가지고 어떻든 간에 서로 어깨동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주로 역할을 담당할 사람 누군가요? 키 큰 사람들 가진 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뭔가 내놓아야 돼요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키 작은 그 없는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해! 해! 요즘은 이런 추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깨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가의 역할 복지를 집행하는 국가의 역할은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 사진상 결혼 사진상 여러분 결혼식장과 사진 찍어보셨죠? 어떻게 해요? 밸런스 맞추잖아요 저기 얼굴 안 보이시니까 이쪽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선생님은 앞으로 내려오시고요 선생님 이쪽으로 가주시고 잠깐만 선생님은 키가 크시니까 뒤로 가주세요 우리 어린이 왜 거기 있어요 내려오세요 앞으로 오시고 그렇죠 좀 좀 더 모여주시고 잠깐만요 어머니 이쪽으로 가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리고 그럼 어떡해요 딱 보러서 구독 아 예 너무 좋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세 번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펑 펑 펑 이때 결혼사인상 조율을 하잖아요 그 역할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죠 평등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이거는 뭐냐 그냥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로 마르크스 쪽에서 하는 공산주의 쪽에서 얘기하는 개념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봅시다 시간당 만원이라 할게요 최저임금이 그러면 한 시간 여덟 시간 일했어요 그럼 얼마죠? 8만원 다섯 시간 일했어요 얼마죠? 5만원 한 시간 일했어요 그러면 얼마죠? 1만원 이렇게 되죠 아니에요 똑같이 다 8만원이에요 결과의 평등 1시간 일해서도 8만원 2시간 일해서도 8만원 8시간 일해서도 8만원이에요 교수님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이게 결과의 평등 절대적 평등 수량적 평등 말이 안 되지만 실제 70년 동안 이렇게 한 나라가 있어요 바로 소련이에요 그런데 소련은 어떻게 해서 결국 붕괴됐죠 왜 붕괴됐죠? 생산성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자 나는 열심히 일했어 8시간 최선을 다해서 자립자원하려고 그랬더니 어? 8만원이야 아! 기분 좋다 하는데 빈둥빈둥 놀고 게을러 그런데 쟤도 8만원 줘 모두가 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잤어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가지고 호구되는 거죠 그렇죠? 어서 오세요 호객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할까요? 안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쳤어요 일하게 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전부 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이걸 이제 경제학력으로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세요? 결국은 붕괴되어 버렸잖아요 완전 쫄딱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의 욕구와 능력의 차이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자원의 평등한 분배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비례적 평등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비례적 평등이 나와요 이퀄러티 다 아시겠지만 이퀄러티 수학으로는 1시간 일해서 만원 2시간 2만원 4시간 4만원 5시간 5만원 8시간 8만원 아주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다 뭘로 하고 있어요? 비례적 평등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다 비례적 평등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아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키가 작기 때문에 까치발을 내가 아무리 들어도 못 맞추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누구냐면 노인 아동 장애인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사회에 나가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성이 그닥 높지는 않아요 그럼 이분들은 비례적 평등에 의해서 최소임금 또는 최저임금 가장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인 욕구 플러스 특수욕구가 있거든요 나도 저렇게 먹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저거 입어보고 싶은데 근데 내 딸이는 노력을 한다고 해도 계속 받는 급여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결국은 또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야 이거 저분들이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태하고 뭔가 게으른 것도 아니고 뭔가 노력을 하는데 저런 문제점이 있구나 그럼 국가가 나서줘야 되겠네 이렇게 나는 그게 바로 뭐냐 이퀴티 개념이에요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이퀴티 이걸 다른 말로 공평 형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바로 바람직한 불평등이 그러니까 프라이러티 우선권을 주는 거죠 이분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프라이러티 자 대표적인 예를 들을게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럼 야구를 좋아하면 당연히 어떻게 하세요? 선수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면서 생동과 믿는 그걸 보기로 원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물망 쳐져 있는 펜스 쪽이 제일 가격이 비싸요 그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멀수록 싸요 뭐 이건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수들 앞에서 보는 앞일수록 비싸고 멀리 떨어져 있는 줄수록 자석일수록 싸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한 두 배 가까이에서 이제 삼루 쪽에 자리를 딱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야 기분 좋다 했는데 어? 의자를 다 드러낸 거예요 의자를 전부 다 이거 뭐야? 이렇게 봤더니 거기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장애인 그 주차라인에 되는 장애인 휠체어 그 그림이 다 있는 거예요 다섯 개 정도가 어? 이거 뭐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장애인분들이 전동 휠체어를 타시고 딱 거기 앉으시더라고 푹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은 나처럼 비싼 요금을 낸 게 아니라 그냥 예 기본 요금 내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는 되게 좋은 자리를 앉으신 거죠 그럼 이거 평등이에요? 불평등이에요? 이거 불평등인 거죠 근데 무슨 불평등이라고 그래요? 바람직한 불평등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배려를 안 하면 이분들은 정말 야구 경기 보기가 어려워요 자 이제 쇼핑하러 가야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가야지 그리고 딱 가요 그런데 주차라인이 주차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저 구석대에 주차했어요 그럼 이제 딱 왔는데 이제 좀 제대로 돈 좀 써봐야지 근데 어?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 역시 딱 장애인 마크 그려져 있어요 근데 딱 어떤 차가 딱 들어와요 그거 딱 돼요 그러더니 역시 전동 휠체어 타고 장애인 물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일단 기분이 나빠요 예를 들면 왜? 사회복지 교수 그걸 떠나서 아니 나도 돈 쓸었는데 나는 저 구석대에다 고생고생해서 됐는데 똑같은 소비자인데 왜 이 사람은 왜 여기다 해줘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이거 회사 이거 안되겠네 이거 국가 안되겠네 이거 불평등인데 불평등이죠 근데 무슨 불평등이에요? 바람직한 불평등 만약에 똑같이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분들 진짜 쇼핑 오기 어려울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저도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요 지금 검문 검색대에서 지금 3시간치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근데 왜 새치기를 하세요? 줄 쓰세요 여기 줄 쓴 거 안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요 다음 달 출산 임산부여가지고 아 예 먼저 가세요 우선권 이거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임산부도 아니신데 미안해 나 90세야 아 예 어르신 먼저 가세요 잠깐만요 노인 어르신도 아니고 임산부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저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죠 아 예 그분들 새치기한 거예요 아니한 거예요 새치기한 거잖아 맞잖아요 줄 안 쓰고 그런데 국가가 합법적으로 새치기하게 해준 거예요 그죠? 이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퀘티 바람직한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밸런스가 맞춰지니까 어깨동무를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개념이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이 강의 때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퀄리티 비례적 평등이 대세다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다? 노인 장애인 여성 같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뭐가 있다? 이퀘티 개념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의 평등은 뭐냐면 이거는 Take a chance Take a chance 기회를 잡아라 이거예요 Take a chance 교수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자 모두가 똑같이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땅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기회 소수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뭐든가 달려들어서 그걸 잡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출발선에 서는 사람은 모두가 다 달라붙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오샤인 볼트가 이기는 거죠 그렇죠? 재미있는 우아가 있죠? 펭귄 기린 그 다음에 원숭이 그 다음에 무슨 뭐 개 돼지 닭 뭐 등등등 모든 동물들을 다 모아놓고 바나나 야자수 코코넛 열매 있는 거 바나나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한 시간 줄 테니까 따먹어 시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코코넛하고 그 저기 바나나를 제일 많이 먹을까요? 기린 탑 나오죠? 원숭이 탑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돼지는 어쩌라고요? 돼지는 개는 어쩌라고 그죠? 걔네들이 이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잠깐만 이거는 아니잖아 그런데 국가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어쨌든 간에 기회는 줬잖아 기회는 줬잖아 그럼 너도 쟤네들처럼 목이 길게 하든가 아니면 저기 원숭이처럼 저렇게 날라다니든가 뭐 이것도 기회는 줬잖아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평등 중에서 평등 중에서 가장 최소한의 평등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생색만 내는 평등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기회의 평등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가장 포괄적이고 큰 개념의 평등은 뭐다? 결과의 평등 수량적 평등 이해되시죠? 또는 산수적 평등 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가장 최소한의 평등 진짜 생색만 내주는 평등은 뭐다? 기회의 평등 기회의 평등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등의 개념은 뭘 얘기하는 거다? 비례적 평등 그런데 그 비례적 평등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평등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이퀴티 공평 형평 바람직한 불평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가볍게 워밍업 개념으로 해서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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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